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 할 녀석은 드디어 이제 그 검은 문의 블랙 게이트의 마지막이죠 그죠? 네번째 팩. 이번째 팩을 해볼게요. 네번째 팩. 아 또 네번째 팩. 드디어 완성이네요 그죠? 4일이 금방 가죠 그죠? 4일이. 4일 동안 또 만들어봤는데 그죠? 금방금방 갑니다 그죠? 아 시간이 진짜 석재롭게 흘러갑니다 그죠? 주말이었다가 평일이었다가 그죠? 아 진짜 금방금방 갑니다 시간이. 그리고 이제 보시면 또 이렇게 데코 부품들이 또 이렇게 있죠 그죠? 아 저를 이제 잭이라 불러주십니다. 잭이. 예 그걸 만들기 위해서 잭이라고 제 아이디를 한거에요. 잭이. 차는 잭이라고 부르시면 되요. 이렇게 또 썰어주시고. 뭐 편한대로 하세요. BJ님이라 하셔도 되고. 제기를 하셔도 되고. 맘대로 하시면 되요. 네. 제기를 하셔도 되고. 맘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편한대로 하세요. 편한대로. 그래서 4번 팩. 4번 팩. 형도 괜찮죠? 네. 그래서 4번 팩 시작합시다. 4번 팩. 오크. 오크. 우리 오크 시작합시다. 오크. 그죠? 오크가. 요번 오크가 좀 다른게. 대검을 쓰는 오크에요. 대검을 쓰는 오크. 그죠? 야. 라 해도 돼요. 야. 야. 라 해도 돼요. 난 그런거 가지고 뭘 안해. 반말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뒤에 또 검버섯. 오크에 검버섯이 있죠. 그죠? 아아. 간지나. 그죠? 간지가 나고. 그래서 오크. 아름다운 오크. 그죠? 아 네. 그렇게 부르시면 되죠. 오늘 한 분이 또 호칭 부르는게 또 어려우셔서. 그렇게 또 물어보시네요. 그죠? 이렇게. 예능 오크와 똑같습니다. 그 뒤에 검버섯. 그리고 뒤에 이제 옷에 특유한 옷에 프린팅. 그죠? 예. 반말 써도 돼요. 예. 이렇게 하시고. 일단 이제 대검을 들어줍시다. 대검. 으아아악. 그죠? 그죠? 피규어 가지고 싶대. 예. 그죠? 아아. 이게 멋있어. 그죠? 오크가 역시 좀 칼이 투박해야 멋있어. 그죠? 우리 우르크아이는 검이 되게 깔쌈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르게 되어있고. 마지막에 꺾여있는 형식인데. 요 오크는 이렇게 투박한 검이 있습니다. 그죠? 아. 간지납니다. 보니까 또 이제 내 바바리안이 생각나네. 디아에. 그죠? 디아에 바바. 요즘 검을 이런걸 두고 있어가지고. 전설템이긴 한데 별로 안좋아. 아무튼. 그래서. 잠시 해둘게요. 잠시두고. 아. 이제 바로 계속해서 우리 성벽 만들어봅시다. 성벽. 그죠? 성벽. 피규어 가지고 싶다. 그죠? 피규어 한 번은 또 가지고 싶다고 하시는데. 음. 들을 수 없습니다. 내꺼이다. 내꺼. 그래서. 이제. 예. 또 이제 밑바닥을 만드는거 같네요. 망터는. 망터도 따로 팔지 않을까요? 따로 팔거 같은데. 그러시고. 어. 우리 또. 갈색 2x1. 하나 이제 또 물려주시고요. 그죠? 어. 여기 계속해서. 자본팩. 넘어가시는거죠? 넘어가시면. 넘어가시면. 이제 또 2x2로. 아까 붙인 요 부분. 2x1을. 끼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성벽에. 성벽에 그 뭐냐. 경첩. 경첩을 또 만드네요. 그죠? 성벽이 경첩을 만드네요. 그죠? 성벽경첩. 성벽경첩. 그죠? 이렇게 됐고. 음. 이게 계속해서. 어. 어제랑 똑같아. 결국. 이쪽 밑에다가. 어제랑 똑같아. 이제 다 써올거야. 요렇게. 그죠? 요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요 밑에다가. 어제 요걸 빠트렸더라구요. 방송을 보니까. 요 아래쪽에. 요렇게. 스터드를 없애주는. 요. 2x1 파일들이 들어가야되거든요. 아. 내일 학교가신다고. 예. 7교시. 아. 또 우리. 그래도 열심히 하셔야죠. 그죠? 아마. 사이나 가시면. 그거보다 더 할수도 있어요. 예. 7교시면. 족하지. 그지?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지금.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2x2. 2x2. 그죠? 아. 간지. 음. 어른되면. 7교시면. 지금은 딱. 하면 나가지만. 예. 7교시라는. 기준이 없어질수도 있어요. 야근이란 이름으로. 올바멜일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담에. 2x1. 요. 3x1. 그죠? 이렇게 됐고. 여기 2x1. 2x1. 2x1이 아니라. 요. 이제 요것들이 필요하거든. 이게. 결국에는. 그. 뭐지. 이제. 타일 스터드. 타일로. 타일브릭으로 이제. 스터드를 없어주면서. 연결을 되는. 데코레이션을 해요. 나중에 보면. 엄청 예쁩니다. 그게. 엄청 예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4번까지. 4번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회색. 우리. 대지 콧구멍. 1x1. 1x2. 그죠? 꽂아주시면. 야아. 두두두두두둑. 처리되죠. 두두두두둑. 그죠? 됐고. 뒷면 보시고. 이거를 또. 하나를 또 들어가는데. 이게 또 신기하게 들어가네. 요. 래. 또. 그리고. 요. 래. 들어가고. 파일 하나 또 꽂아주시고. 그죠? 됐죠. 그죠? 노래를 좀. 잠시볼게요. 노래를 넘쳐진다. 됐어. 됐죠? 이렇게 했고. 음. 됐어. 6번. 6번. 6번 가시면. 어제 제가 또. 감탄했던. 이 장작이죠. 그죠? 이 디자인. 요렇게. 그리고 또. 요렇게. 이렇게. 그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라인을 형성하죠. 그죠? 벽 라인을. 형성하죠. 그쵸? 듣고. 7번 갑시다. 7번 가셔서. 또. 어제나 마찬가지에요.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성벽 밑부분에 영역을 쌓아주시고. 끝부분에 슬쭉 또. 포인트 주시고요. 그죠? 포인트. 포인트 주시고. 으음. 그리고 이쪽도 처리하는구만. 3x1으로. 그죠? 요래. 그죠? 깔끔 깔끔. 그쵸? 듣고. 8번 갑시다. 8번 가셔서. 여기다 이렇게 수다하러 가는데. 2x1. 3x1 어디갔지? 2x1 여기다 2x1 2x1이고 2x1 그리고 우리 베어링 2x1 베어링브릭 그쵸 2x1 베어링브릭이고 음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 우리 또 기둥기둥 그제 성벽 아랫부분 받치는 우리 또 타일을 이 큼직큼직하게 들어가죠 그죠? 큼직큼직 그쵸? 음 어제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큰 감흥은 없습니다 그쵸? 큰 감흥은 없고 그리고 또 어스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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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보싱 브릭 2x1 그쵸? 2x1 엠보싱 이렇게 되죠 그쵸? 됐고 10번! 10번 가시면 또 내가 말했던 그 이제 오크대장간에서 그 뭐냐 철로기던 부분에 그 뭐냐 가드로 들어가도 그 얘기죠 그쵸? 그 녀석을 또 철을 하셔서 이렇게 세로 세로가 꽂힐 수 있도록 꽂아주시고 아 그리고 또 마찬가지랑 성벽에 이렇게 받침대가 들어가죠 그쵸? 성벽 받침대 들어가고 아 그리고 그 위에 하나 빠졌다 여기 해석이 들어가야지 해석이 여기에 이 브릭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 들어가죠 그쵸? 하고 우리 또 받침대 받침대 들어가고 우리 또 받침대 사다리 골브릭을 꽂아주시고 그쵸? 됐죠 그쵸?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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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죠 그쵸? 12번! 10번 가시면 아 이제 골다 된거 같네 어 여기다가 어 여기다가 이제 우리 또 한 번 더 이 돼지구멍 4x1 녀석을 꽂아주시고 곤충류날 같지 그치 곤충류날 같지 않아? 아니 좀 약간 혐 짤인데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섭다 되게 징그럽게 생겼어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꽂아주십니다 됐죠 그쵸? 됐어요 이제 다 됐으 그리고 이제 해야될게 바로 이제 블랙게이트 안쪽에 이제 성벽 부분에다가 아이고 또 작살났습니다 그쵸? 작살이 났어요 오무조밀하게 내가 너무 또 모아놓으니까 잡다가 내가 또 작살냈어 씁쓸하구마 이게 아닌가? 여유 아닌가? 횃불이 어디지? 횃불 좀 위치 좀 볼게요 그쵸? 응 횃불 위치가 한 이쯤이구만 응 딥죠 그쵸? 아무리 봐도 목소리가 좋대 음 그래? 고맙습니다 내 목소리가 좋구나 아 또 그 뭐지? 내가 그 뭐냐 목소리가 뭐 있어? 목소리가 난 되게 하이톤이라고 생각했거든 목소리가 근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 응 경첩 하이톤 아니였어 그래서 보시면 이쪽 경첩 부딪 연결 뻗는 데가 슬쩍 뻗어주시면 예 문이 연결되죠 그쵸? 문이 연결되고 어 또 이렇게 슬쩍슬쩍 이제 열릴 수 있습니다 그쵸? 열 수 있고 이게 일종의 빗장이에요 빗장 빗장이니까 이걸 들어주시고 이렇게 내려 주시면 이제 걸쇠를 걸 수 있죠 그쵸? 걸쇠를 걸 수 있습니다 그쵸? 걸쇠를 걸려서 이렇게 가운데 보이시죠 그쵸? 아아 들쇠 들쇠 그쵸? 안 열려요 안 열려 문 좀 열으주시요 그쵸? 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열어주시면 이제 문을 열수가 있어요 그쵸? 오픈 더 게이트 오픈 더 게이트 치이익 그쵸? 에어 괜찮죠 그쵸? 내가 계속 깠으니까 이제 좀 칭찬을 해줘야겠어 이제 분명히 그쵸? 그 원래 목소리 얘기하니까 상관하는데 목소리가 원래 그 사람의 영혼을 담는다고 하죠 그쵸? 예 내 영혼은 좋은 영혼인가봐 됐고 30번에 이제 슬슬 어제의 약간 반복작업으로서의 데코를 해 주십니다 위로 보시면 이제 2x1 타일이 달려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꽂아주시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긴 한데 그죠? 이게 막 움직이죠 움직이긴 한데 나중에 아마 고정이 되겠죠? 고정이 될 거고 음 우선 보기를 처리합시다 3x1 그리고 또 우리 회색 3x1 꽂아주시면 이 부분이 가싸하게 다 처리되죠 그죠? 아 됐어 31번! 31번을 가시면 이제 또 2x3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경사불이 회색 들어가네요 그죠?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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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얘도 1x1 1x1이 어디갔지? 얘 1x1 콧구멍 돼지코를 이기고 아 여기 있다 1x1 마지막으로 채워주시면 깔싱하게 다 처리되죠 그죠? 깔싱하게 다 처리되고 32번을 갑시다 32번 가셔서 음 또 그 창을 닫는 것 같은데? 아 또 한 분이 내일 아이언맨 메고 피규어를 한 개 더 사야되겠다고 아 또 왜 그런 결심을 하셨는지 또 여쭤보고 싶네요 왜 그러시지? 엄청 마음에 드셨나? 이렇게 하시고 저 뒷부분에 또 마찬가지로 이 투창 부분 있죠 그죠? 창 부분을 또 이제 파기 위해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홀더 브릭이 들어가네요 그죠? 홀더 브릭 홀더 브릭 들어가고 33번 가셔서 이제 또 약간 데코를 더 해 주십니다 데코를 하는데 우리 또 그 뿔부분 abs 부분이 있었죠?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그런 부품이죠 그죠? 너무나도 익숙한 이 뿔불이 아이언맨 모이려고 같은걸 사실려고 아니면 다른 모델을 사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네 여쭤봐도 됩니까? 여쭤봐도 됩니까? 네 궁금해서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또 2x2 이쪽에 뒤쪽에 경사브릭도 슬쩍슬쩍 올려주시면 되죠 그죠? 위판이 점점 들어가죠 그죠? 아 그리고 다 됐나? 34번 34번 가셔서 아 이게 항상 이게 있으면 달려있으면 만들 때 좀 불편한데 아 너 미리 꺼져 둘게요 이게 계속 이걸 누르면 이렇게 빠지잖아 그지? 이렇게 움직이면서 빠지거든요 그죠? 안녕하세요 고성렁저거님 다른 슈트들 좋죠 종류별로 다 보셔야죠? 여차하면 그 우리 또 또 이렇게 좀 섭섭하긴 한데 그 우리 공식 메고에는 또 다 안나오니까 또 우리 이름 모를 고런 제품은 또 다 나오죠 그죠? 종류가 워낙 종류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것도 사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또 우리 터바이스리 안녕하세요 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대망의 요 경첩이 지금 아래쪽에 있죠 그죠? 경첩이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데 이쪽에도 이제 연결해 줍시다 이쪽 경첩을 연결을 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경첩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죠 그죠? 예 됐으 시마이 그리고 이제 뒤에다가 2x2 꺼져 주시면 되죠 그죠? 2x2 꺼져 주시고 아 이제 됐으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 이제 또 결국 이제 그 어제처럼 여기 보시면 이게 또 갈색으로 이제 밑판 쌓아지면서 또 이제 철을 하죠 그죠? 고걸 또 이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고게 이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시면 요 이제 갈색갈색 브릭이 밑판 들어 들어갑니다 그죠? 36번 36번 가셔서 요걸 끝 허리부터 조금 철을 할게 요걸 요기 이제 1x1 한 개 들어가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대구님 그리고 우리 2x4 2x4 그죠? 2x4 그리고 우리 또 2x8인가? 잠시만요 꽂아 주시면 아... 갈수막이 쳐야 되죠 그죠? 내가 이거 만들고 어디에 둬냐고 아 그걸 말씀드리자면 그 재단에 둘려니까 좀 영 복장할 것 같아가지고 어... 아직 분해는 다 안 했어요 분해는 언젠가는 해야 될 거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냥 만들어 두는게 좋아가지고 제 동생이 지금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방이 비어가지고 그... 제 동생 침대에다 지금 쌓아두고 있어 예... 미안하지만 예... 침대에다가 지금 다 레고를 쌓아두고 있습니다 내 동생 방이 지금 창고야 창고 이렇게 해서 위쪽 판은 다 됐죠 그죠? 예... 위쪽 판이 다 됐고 음... 그리고 이제 또 저처럼 이제 데코데코 데코를 들어갑니다 그죠? 이렇게 또 이렇게 2x1에다가 이렇게 라인이 튀어나온게 있죠 그죠? 예... 동생 침대 다 들었어요 예... 2년 동안 동생 침대를 내고 창고야 예... 슬프게도 근데 이제 아마 그 대신 아마 이제 휴가 나오면 제가 이제 방을 내 침대를 내주겠지 그지? 응 뭐 나 밖에 나가서 자랑할 순 없으니까 어 제가 이제 레고를 위한 마음이 이정도입니다 여러분 전 소파에서 자고 레고를 침대에 내주는 이정도의 정성이야 응? 대단하지 여기다가 꽂아주시고 아까 지금 이쪽을 데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년이죠 예 1년 좀 안되겠네 2년 좀 안되죠 아직 요즘은 이제 다시 뭐 2년으로 늘린다는 말도 있는 거 같은데 예 그 다음에 38번 하셔서 아 또 이제 데코데코 데코 들어가죠 그죠? 데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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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요렇게 이렇게 있고 음 또 이제 우리 뾰족뾰족 내가 좋아하는 요 뾰족뾰족 이 제품들 뾰족뾰족 이 제품들 뾰족뾰족 그 장면이 저도 한번 가신 분 얘기 들어왔는데 좋긴 좋더라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계속 또 제가 감탈을 드렸던 이제 요 데지코브릭에다가 그죠? 39번을 진행을 하죠 그죠? 진행을 하는데 아 난 진짜 요 디테일이 진짜 마음에 드는 거 같아 진짜 마음에 들어 여기 이렇게 또 타일을 꽂아주시고 근데 그게 가고싶다면 갈 수가 있나? 그니까 그분도 가려고 간게 아니라 어쩌다니깐 간 거 같은데 이렇게 해주시고 뭐야 여기다가 이제 우리 홀더 홀더 브릭을 꽂아주시면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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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 그리고 이제 어 요렇게 또 이제 디테일이 들어가죠 그쵸? 디테일이 들어가고 이쪽에 디테일이 들어가고 그쵸? 요렇게 잘 처리되죠 그쵸? 처리됐고 음 요걸 저 두 개 만들어야지 그쵸? 이 암흑 암흑뿌리 그쵸? 암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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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흑하니깐 그게 또 암흑기사 상나네 스타투하고 싶은데 갑자기? 스타투하니깐 상나는데 스타투 휴번째 학장팩이 언제 나올라나? 우리 공허의 유산 그쵸? 공허의 유산 보이드 보이드하니깐 그 공허포격기가 상나네요 그쵸? 공허포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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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 가지고 싶다고? 아 그쵸? 그 다 죽어가는 독수리 공허포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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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위에다가 계속 브릭 디테일을 나눠주시면 되죠 그쵸? 넣어주시면 되고 요렇게 우리 요렇게 그쵸? 디테일이 삽니다 그쵸? 살아있죠 그쵸? 아 맞구나 맞아요 나 순간 잘못한 줄 알고 쉬워시라고 했어 자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아 깔쌈깔쌈 검은문 쭉 아 간지랍니다 쭉 됐고 아 40번에 40번 가셔서 어 뭐야 이게 음 여기 들어가서 으흠흠흠흠흠 주루주루 딘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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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쵸? 요렇게 우리 또 아 폰이 꺼지셨다고? 아 괜찮아요 다시 돌리시면 되죠 그쵸? 요렇게 홀더 브릭을 또 차려주시고 또 그리고 이제 옆쪽 디테일이 또 아름답게 들어갑니다 그쵸? 내가 좋아하는 것도 요 요 디테일 브릭 디테일 브릭 그쵸? 디테일 브릭을 이 안쪽으로 이제 침이 침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꽂아주시면 아 깔끔하게 되죠 그쵸? 요렇게 튀어나오죠 그쵸? 어금니처럼 덧니처럼 그쵸? 덧니처럼 튀어나오죠 그쵸? 덧니처럼 튀어나오죠 그쵸? 아 아 그래서 이제 계속 하셔야 될 부분이 아 이 부분에 이제 또 의자의자 브릭으로 이제 또 위에 디테일을 또 처리해주죠 그쵸? 요 요 의자의자 브릭 그쵸? 의자의자 브릭 의자의자 브릭 의자의자 브릭 의자의자 브릭 의자의자 브릭 어디 있느냐 브릭 브릭 어디 있느냐 어이구 브릭 어디 있느냐 나오거라 어디갔지 진짜? 매번 그래 이렇게 부품 찾는게 빠지면 섭하지 그치? 오늘 찾았어 자 이렇게 해서 아 이제 그쵸? 라인업 그쵸? 라인 다 썼습니다 그쵸? 라인 다 썼고 음 또 아예 안쪽에는 또 재밌는 부품 하나 들어간거 같은데 맞지? 요런 통으로 들어가요 그쵸? 안쪽에 뭔가 또 넣기 위해서 이렇게 안쪽에 통으로 들어가네요 그쵸? 아이고 까졌습니다 이렇게 꽂아주시고 통을 꽂아주시면 뭐 요로케 아이고 반들어 반들어가고 있었다 뭐 대충 꽂아주시면 되죠 이거는 뭐 어디를 둔 내 자유니까 통같은거 배치는 그쵸? 요렇게 네 안쪽에 안녕하세요 안주영님 아 저 루티님구나 안녕하세요 요렇게 통 통이죠 그쵸? 여기있고 42번 갑시다 42번 42번 가시면 어 이제 측면을 좀더 이제 저어 이제 또 꾸미자 그쵸? 꾸면 되는데 음 여기있다 네 그쵸? 요렇게 하시고 아 네 리그죠 알죠 알아요 아이디 말씀드린거에요 루티 이렇게 하시고 음 우리 또 갈색갈색 브릭을 얹어주시고 그리고 이게 맞나? 어 이렇게구나 함께하셔서 또 재밌는 브릭이죠 그쵸? 재밌는 브릭이 삼면이 또 이제 타일로 뒤덮여있는건데 지금 너무 M흙 M흙이라가지고 잘 안보여 그치? 이렇게 반사시키면 좀 보일라? 빛이? 보이죠 그쵸? 삼면으로 되있는 브릭 요거를 또 이제 꾸려주시면 되죠 그쵸? 요거를 이쪽에 꽂나? 이쪽에 꽂나? 이쪽에 꽂나? 어 맞지? 요렇게 라이삼하게 처리되죠 우리? 아 근데 진짜 성벽 우리 엄청난 그 포스를 보여줬던 그 우리 실제 영화상의 검문문에 비해서는 너무 포스가 떨어져도 한참 떨어집니다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음 모르겠어요 그 영화를 안 보고 어떤 사람이라면 뭐 그러니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영화에서 어느정도 기대가 있었던 분이시면 아무래도 조금 예 기대가 예 망가지는 그런 예 느낌 있을거에요 음 이게 좀 그래 그리고 계속해서 예 이쪽에 투바이원 타일이 들어가는데 음 투바이원 타일을 요 안쪽에다가 하나 또 처리해 주십니다 슉 처리해 주시고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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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44번 안녕하세요 초코이오님 예 그래서 어 뭐야 43번이 있구나 예 내가 지금 정신이 없다 43번 43번에 가셔서 요기 비는 요기 비죠 그죠 요기 비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데코 해 줍시다 데코를 해 줍시다 음 요렇게 경사경사 브릭을 가지고 음 홀더홀더를 꽂아 주시고요 그죠 홀더홀더 여기 꽂아 주시고 그리고 음 여기 있다 요렇게 그죠 아 깔쌍이 각진 느낌 한번 더 감상해 주시고요 그죠 감상해 주시고 세척 꽂아 주시면 되죠 그죠 꽂아 주시고 이제 드디어 또 대망의 어제처럼 그 이제 요 이 고무고무 브릭이 들어가겠죠 그죠 고무고무 브릭을 꽂아 줍시다 마찬가지로 여기 끝부분에 하나 더 그리고 여기 한 칸 띄우고 하나 그리고 또 한 칸 띄우고 하나 가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는구나 여기 들어가고 음 대망의 마지막 대망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요래 요래 그래서 아 퍼스 있죠 보죠 진짜 무슨 그 손을 핥히는거 같지 꼭 그죠 손톱 같이 그지 아 간지납니다 그죠 이건 진짜 쩔한거 같애 이 느낌은 아 진짜 쩔어요 45번 가셔서 음 이제 안쪽에 이제 무수하게 넣어놓은 스터들을 다 처리해 줍시다 너무 보기 싫잖아 그지 징그럽고 이 곤충누나 같지않아 곤충누누이 겹누누라고 해서 이렇게 눈이 여러개 달려 있잖아 그지 꼭 그런 느낌이야 아 저 보기 싫습니다 그걸 이제 처리해 줍시다 이제 그걸 처리해 줍시다 이제 아 그걸 처리해 주시면 먼저 이제 또 요 브릭 부터 들어갑시다 브릭 부터 들어가셔서 요렇게 요게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 음 요기 성벽 안쪽에 성벽 안쪽이 아니구나 성벽 안이 아니라 바깥쪽에 요기 스터들을 이제 다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 들어가네요 여기 들어가고 요거 저 스터들을 다 없앨걸 요렇게 없어졌죠 그지 됐고 으흠흠흠 오히려 이제 또 많이 쓰는 부분이 요 검정색 삼각 타일이에요 전부 삼각 타일들을 많이 쓰고 요렇게 그지 요렇게 됐고 음 그리고 요 위에도 이렇게 처리해 줍시다 그죠 요 두개의 스터들을 남겨둔채 그죠 안녕하세요 인증냄새나님 두개의 스터들을 남겨둔채 이제 또 꽂아주시면 되죠 그죠 슬쩍슬쩍 슬쩍 꽂아주십니다 꽂아주세요 꽂아주시면 드디어 이제 우리 그 못생긴 혼눈 겹눈 곤충 눈깔 같은 녀석들이 없어지죠 그죠 예 깔쌍깔쌍 그죠 됐고 음 46번 46번 가셔서 아 또 이제 비슷하게 해요 비슷하게 또 이제 판을 두고 이렇게 4x8이죠 4x8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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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우리 또 삼각 타일들 세워주시고 그죠 됐고 우리 또 맨 민자 타일 올려주시고 민자 또 타일 올려주시고 그죠 띠리리리리 띠띠 띠리리리리 띠띠 아 이제 미국 가신다고 아 가서 저한테 레고 하나 보내세요 선물로 알겠죠 레고 하나 보내시고 예 그러면 이제 방송에서 잘 갔다 오세요 하면서 선물 보내셨어요 이렇게 응답하게 예 레고 하나 보내세요 알겠죠 요렇게 하시고 요렇게 요렇게 그죠 아 깔쌍깔쌍 그죠 요렇게 해주고 이제 깔쌍깔쌍한 스터들을 없애줍시다 아 지금 이 곤충 눈깔 같은 스터들을 없애주는게 진짜 기쁘다 이거 아 이게 진짜 너무 보기 싫었는데 진짜 안답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철벽 철옹선 같은 느낌이 들죠 그죠 빡시게 그죠 레고 덕물관 꼭 가셔야죠 그죠 물론 나는 못 가봤지만 꼭 가세요 평이 좋더라고 그리고 그래서 47 어 뭐야 46번부터 가야되나 47번맞지 응 47번도 뭐 무단하게 똑같이 들어가요 그죠 코바에이 아니시면 망치 부인임 망치 부인 그래서 음 또 들어가고 2x1 그리고 또 2x1 그리고 1x1 그죠 됐고 이제 길쭉길쭉한 우리 타일들 쓰글쓰글 꽂아줍시다 됐고 또 이제 우리 또 삼각타일 삼각타일이 얼마나 많냐면 지금 완전 완전 남아 돌아요 이거 봐 많죠 여기요 남아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모리아 샀습니다 모리아를 예 또 말씀 드리긴 뭘 하긴 한데 예 좋은 가격에 샀습니다 샛빙을 7만 5천원에 사 7만 6천원인가 7만 5천원에 사는 기염을 토했죠 그죠 엄청 싸죠 그죠 거의 한 불과 한 몇 개월 전 가격으로 샀죠 그죠 그 나중에 맞추고 알려드릴게요 요렇게 아 아 간지 간지 이게 아마 아직 유효하기 때문에 아마 사실 수 있을 거에요 이렇게 하셔서 결고 처리를 해 주시면 요렇게 아 느낌 있죠 그죠 아 느낌 있습니다 그죠 아 초롱성 초롱성 느낌 무너지지 않는 우리 블랙 게이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 계속 하셔서 뭐야 이게 기믹이 나오는데 기믹을 보여주시면 보여드리면 기믹이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걸쇠를 이렇게 막 할 필요 없이 그죠 요게 축으로 아까 연결 다 해뒀으니까 그죠 요게 해 뒀기 때문에 요걸 이렇게 돌려주시면 잘 이걸 이걸 1일 맞춰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문 빗지 않을지 안 걸 수 있죠. 그죠? 돌서야 문을 열어라 하면 예 마님 하고 아 마님 아닌가? 네! 하면서 이렇게 돌서야 뛰어나가서 이렇게 문을 열죠. 그죠? 그러면 끼익! 네 오시오십쇼 하는거죠. 그죠? 네 이렇게 그죠? 우리 트롤이 열려나? 이거는? 돌서는? 아 이게 자꾸 빠져가지고 짱나네 그죠? 네! 그냥 일 보고 오세요. 네 하시면 되고 계속해서 이제 바깥쪽을 맞아 아마 이제 또 그죠? 하죠 그죠? 마저 처리를 할게요. 보시면 48벌이죠 그죠? 48벌 가셔서 이제 또 마찬가지로 이제 2x8 2x8을 가지고 만들어 봅시다. 경사경사 브릭 그리고 또 타일타일브릭 그죠? 타일타일브릭 여기다가 이제 또 우리 민자타일브릭 그죠? 이야 간지! 아 됐죠? 느낌있죠 그죠? 됐고 음 또 이제 삼각 타일타일 이거 이렇게 그죠? 아 우리 쌍크 언제 사시냐고? 에.. 우리 쌍크 사야죠 그죠? 말로만 계속 산다고 말하는데 저도 언제 살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니까 시세가 24만원 정도면 괜찮을까 살 수 있던데 그죠? 아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드렸지만 좀 살 수가 없어. 오로 쌍크를 보시고 싶으면 빨리 저에게 투자를 하시죠. 이렇게 해서 요 스터드는 요렇게 이렇게 해주고 싶으시고 해주시고 지금 그 이제 많은 이제 팬분들이 이제 또 별풍을 쏘셨죠 그죠? 이제 고걸 좀 꺼내서 좀 그냥 레고를 사는데 복해고 싶은데 이 녀석들이 지금 천 개 아니면은 돈을 못 벗겨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없어 네 한국에 있어 24요 아마존에서 지금 거의 얼마지? 190달러였나 그 정도면 190달러였나? 얼마였지? 어 그 정도면은 가격이 아마 24만원이나 아마 비슷할 거에요 그래서 24만원에 산다면은 메리트가 크게 없죠 굳이 아마존에서 살 메리트가 차라리 작고 더 싼 녀석들이 워낙 많아 가지고 아마존에서 차라리 그 녀석들을 사는게 낫지 됐고 음 그리고 이제 또 자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이거를 타일을 쌓아 주시고 또 타일을 쌓아 주시고 다 똑같잖아요 그죠? 아까랑 대칭이니까 아마 대칭이랑 다 똑같아요 반대는 좌우대칭이죠 그죠? 자 꽂아 주시면 그죠? 됐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끝부분도 우리 삼각삼각 타일로 우리 삐죽삐죽 삐죽삐죽 아 저 저 이제 미국 가시는 분한테 사다 달라고 하라고 예 사오세요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심슨도 사오시고 우리 만번대 예 다 사오세요 그죠? 제가 이제 반값으로 살겠습니다 반값으로 알겠죠? 반값으로 요렇게 그죠? 요렇게 됐죠 그죠? 됐고 아 뭐야 이게 아닌가? 뭐지 맞지 맞지? 이게 아 슈텔린이래 줄인거 이렇게 하셔서 또 무의 마지막을 처리해 주셔야죠 그죠? 이제 부품도 다 했어 이제 여러분 여보 부품이 몇개 없어요 이제 온갖 처충물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죠? kyh에 대한 김영환? 거기서 말 들은 이름인데? 익숙한 이름인데? 이렇게 꽂아주시고 꽂아주시고 경첩이죠 그죠? 경첩이고 아닌데요 그래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제 또 마지막 경첩브리기니까 홍신의 힘을 다해서 처리해 줍시다 드디어 다 돼갑니다 그죠? 드디어 이제 건물분도 빠이빠이에요 이제 빠이빠이 됐죠 그죠? 됐고 됐고 꽂아주시고 다들 지금 실제 이름이 돼서 다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알려고 하지 말래 야 쿨 쿨가이 됐죠 그죠? 마지막으로 처리하셔서 아 문 한짝이 또 됐습니다 그죠? 됐으 됐어 드디어 초롱산 같은 블랙게이트 문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서옵쇼 어서옵쇼 이제 요정도 남네요 그죠? 요정도 스페고 요정도 남아요 쯧 요정 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bete 케